일단 그냥 데리고 와요. 경상이가 밥 먹을 때는 주위에 볼거리나 장난감이 많으면 궁금해서 잘 먹지 않는다. 먹을 때 시선을 차단시키고 먹으래. 경상아 이리 와봐. 밝은 옷을 갈아입자. 밝은 옷은 안 되겠다. 왜?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 왜? 경상이가 밥 먹기 전에 들어가 있어 방에. 아 밥 먹을 때 들어가네. 성희야. 성희야. 가만히 있어. 야? 아기를 이렇게 너무 먹었을까? 진짜.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녀시대의 유나와 유리입니다. 윤유리입니다. 근데 저희가요. 저희가요. 경상이는 진짜 안하고 싶거든요. 경상이는 너무 쟁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상이가 잠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야 나 미친다. 야 애가 웃는 거를. 애가 우는 거를. 놀라게 다른 사람이야. 아 진짜 나 진짜. 너 진짜 억울해요. 나 진짜. 이것마저 뺏어버리면 어떡해. 어떡해 우리는. 아니 너무 억울해. 아니 있잖아요. 내 말 들어봐요. 애가 우는 타이밍에 하필이면 내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나만 보면 운다고 그냥 나를 그렇게 하는데. 저만 보면 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생기잖아요. 어떻게 나만 보면 울겠어. 뭐하니. 내가 너 금방 울게. 아니 아닌데요. 아니 아니에요. 뭐예요. 똥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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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삶아야겠다 이거. 아. 야. 바나나 드세요. 바나나 드세요. 아빠. 아 이거 라멘크릇이로 뭐야. 아 이거 아파. 아. 걔 아까 그 젖꼭지 그거 물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봐요. 손가락 끈다. 젖꼭지. 아빠. 어 왜. 젖꼭지 드세요. 응. 뭐. 젖꼭지 드세요. 뭐. 왜. 지가 말해놓고도 이상하다. 아. 저기. 쩍쩍이. 쩍쩍이 주세요. 쩍쩍이. 아. 뭐야. 처음 봐. 이러는 거야. 여기는 엄마가 아빠는 신경을 안 쓰는구나. 보니까 여기. 됐어 이거. 이거 없어. 이. 야 아빠 분유 좀 하고 있을지 어깨 봐요 음 아깔나 우리 형 그래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trauma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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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잘못 야 내 말은 말이 안 돼? 빨리 누나 얘기해 친구 너 이거 볼거지? 옷 갈아입고게요? 이때 해 주다가? 이때 뭐야 옆에서 언니들이 놀랐나봐 인사했지? 안녕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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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르륵 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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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에서 놀러 왔는데 안 하고 싶대요.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함부로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이 친구가 웃었어요. 어떻게 웃냐면. 시작! 시작! 나 안 해. 나 안 해. 어머, 울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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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진짜 저희 아직 경산이 한 번도 못 안 해 봤어요. 진짜. 경산이 진짜 한 번 안 해 보게. 한 번만. 진짜. 오늘의 미션이에요. 경산이 한 번 안 해 보게. 한 번 안 해 보게. 그럼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 이런 거 돼서. 경산이 만나.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많이 해 주기. 좀 이렇게 좀. 서로, 서로 이모 돼. 진짜. 서로 친한 이모. 좀, 좀 이렇게 한 번 더 안 해 주고. 우리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삼는 여운 거야. 나 왜 이겨나도 되겠어, 나도 이 약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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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았다. inconsisten. 내 말은 말이 아닌가? 나의 말이 안 되는 것. 우리 둘이 뭐 있어? 야, 이거 뭐야? 드디어 대회 돈통보고를 하잖아. 응, 나. 슬리아 마시게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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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알았다. 아빠라. 아빠, 아기 아빠. 아아기 아빠. 송음? 몽 아파. 재밌어? 애기, 막으려야? 빨리 빨리 애기 살려줘요. 아이고, 재미있어.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여기 와. 너무 쉬겠다. 이거야. 애가 우리한테. 그리고. 한 번 더 쉬자 좀. 얘들아. 아직 안 빨리. 달래금액이자. 달래금액이자. 이리 엄마가 이리 엄마가. 다름하지. 엄마가 해가지고. 안 들었다고. 중국 가족은 아빠가 못 들었다고 하고. 어마시고 무섭고. 오빠가 원래 친구 같아요. 엄마가 미치겠는데 아빠 역할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누가 누가. 애가 우리 너무 아시는구나. 지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가 몰라요. 형. 아이고.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와 끝였어 끝였어. 와 끝였어 끝였어. 아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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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빠를 알아보네. 아빠 왔다. 근데 야 밥을 배부르게 먹어야지. 잠이 잘 온다는 생각은. 오빠 애기한테 밥 비벼줘. 네. 오빠 근데 있잖아요. 나 이걸 완전히 지집어야 된 거야. 이렇게 다가야 돼. 이렇게 완전 지집어야 돼. 이렇게 완전 지집어야 돼. 이렇게? 내가 공기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 들어가면 안 돼요. 상일도 막히면 안 돼. 또 다를 때 밥도 안 돼. 아 얼마. 김치. 아잇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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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웃었다. 다 먹었어. 기분 좋다는 거 같아. 그치? 기분 좋대, 맞대. 아랫니가 나기 시작해서 밥 먹은 다음에 반드시 치카 해야 돼. 치카치카! 치카치카! 저거 있는데! 치카치카! 저거 있는데! 치카치카! 분주왕이 뛰지마. 저 방방에서 못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유리야! 유리야 너 그거 가져가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여행이네. 그걸 잘한 거 아니야? 다들 왜 옷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갈아입으면서 뭐지? 너무하네. 너무하네. 그만하네. 제가 아무것도 안 하지? 시선을 가려가지고요. 얘가 왜 이렇게 기분이 심하지? 야옹을 내어. 잠깐만. 애기, 애기 조금 가라입니까? 그래야 될까요? 지금 고개 좀 가라입니까?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바로 굴 pressureri기예요, 그렇지.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5, 4, 3, 2, 왜 그럴까? 이걸 이렇게 제가 죽였려? 구няя가라, 구 많다, Wür событиуют or x2 아、来疼. 와,来疼. 왔다, 다, incredible. 경산아, 도대체 왜 우는 거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 때문에 패닉상태에 빠진 소녀맘들 초보엄마 소녀시대 은은아기를 어떻게 달랠까요? 경산이 마음을 엮기 위한 인격 애정도 테스트 모두를 놀라게 한 경산이의 선택은 1일 아빠가 뽑는 오늘의 베스트맘과 워스트맘까지 소녀시대의 핑크스피트 베이비하우스 다음주도 놀러오세요 까꿍 다음주에 만나요